모노렐 다이올 로그스 시즈의 두번째 시나리오 더욱 깊어진 시즈의 갈등과 루카하고의 갈등 이번 영상은 루카 시점에서 해석하는 모노렐 다이올 로그스의 개인적인 해석편입니다 모노렐의 시점은 감사제 이후 이는 오프닝에서 보여준 루카의 전체과 SNS 장면에서 알 수 있죠 이 장면과 포엠은 감사제의 마지막 엔딩에서 루카가 어디로 가면서 올린 SNS니까요 시즈의 감사제 이후 자신이 보여주지 못했던 미코토의 무대를 어떤 실력도 없는 꼬맹이가 보여준 것에 작게나마 있던 미코토하고의 추억이 결국 전부 무너지고 빼앗긴 그녀는 더 이상 아이돌 이카루가 루카로서 존재의 가치와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대로 전부 던져버리고 고양인 카나가와로 돌아가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루카와 아마이에 대한 큰 떡밥 중 하나인 루카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죠 사실 그녀의 어머니의 등장만으로 이게 어떻게 떡밥 중 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얘는 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그녀의 고향집 즉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당 업무를 도우며 며칠간 아프고 고통스럽던 기억을 전부 잊어버리고 착한 딸로서 평범한 소녀 이카루가 루카로서 지내고 있었지만 TV를 틀며 나오는 시즈의 방송과 그 꼬맹이의 방송 계속해서 문자 전화를 하는 매니저 일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 꼬맹이가 전부 버리고 돌아온 고냥에서 자신의 주위를 돌고 돕니다 사실 이 두 개만 따지면 더 이상 아이돌을 할 이유가 없으니 매니저의 말은 무시하고 더 이상 그 꼬맹이를 보기 싫으니 방송도 안 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가야 했던 이유는 역시 어머니라는 존재가 크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마치 루카가 얼마 안 있다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곧 보낼 것 같은 태도로 대하고 있었죠 계속되는 전화와 문자 그리고 따로 묘사는 없지만 너희들 나갈래라는 대사에서 일부 팬들이 걱정이 돼서 찾아온 것으로도 보아 곧 그녀가 도쿄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대로 전철을 타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 이후로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어머니의 말과 걱정에 그대로 돌아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그녀는 바로 라이브 하우스에서 정규 라이브를 띄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중간중간 한탄과 비명으로 자신이 지금 처한 고통과 처지를 한탄하며 슬퍼하는 모습은 돌아오기 싫었지만 돌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 허탈한 마음으로 무대를 바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 만난 그 꼬맹이 나나쿠사디치카 증오스러운 인물 중 한 명이 눈앞에 등장했을 때 그녀가 느낀 감정은 분노 왜냐하면 자신의 비꼬트를 빼앗은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 옆에 있는 것이 자신이 아닌 니치카 자신이 과거에 보여주지 못한 걸 보여주는 사람은 니치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루카는 하늘 이유가 충분했는데 거기다 자신을 리스틱까지 꺼내드며 보여주니 얼마나 더 자신한테서 빼앗아갈 것이냐며 하려낸 것입니다 본 리스틱은 예상하는데 그냥 평범한 물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한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니 리스틱 하나에도 엄청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니치카는 겉으로는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이겼다는 우월감을 느끼고 루카는 이대로 전부 빼앗긴 패배자로 남게 되는 것인가 생각하던 차이나 전부 빼앗기고 결국 미쿠토와 니치카의 공기연수 방송까지 보며 전부 빼앗겨 분노하는 그녀의 앞에 나타난 남자 한 식당에서 나폴리탄을 먹고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은 아마이츠토무 마돋은 나폴리탄을 혼자 먹으면서 자기도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며 욕을 날리는 루카 아마이 또한 루카에게 있어서 증오의 대상 중 한 명인 만큼 만나자마자 폭언을 날리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된 나폴리탄 루카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나폴리탄의 반응과는 다르게 그가 먹고 있는 나폴리탄에 태클을 걸며 아마이를 넘어 츠바사 자체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는 그녀 아마이가 츠바사가 전부 루카 본인에게서 빼앗아갔다며 말이죠 그런 짓을 했으면서도 자기도 사장자리에 올라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다른 이의 행복과 모든 것을 뺏고 망쳤다고 말합니다 이대로 계속 자신이 싫어하는 아마이에게 니치카에게 츠바사 프로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망쳐질 수 없다고 생각한 루카는 결국 자신이 빼앗기고 망가지기 전에 다시 빼앗고 되찾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며 니치카의 방송에서 그녀 앞에 등장하게 되며 투지를 불태웁니다 이는 제일 먼저 미코토를 되찾겠다는 의지로도 보입니다 때마침 미코토가 휴식기에 들어가 그녀가 가까이에 없고 니치카 혼자서 활동하는 완벽한 타이밍인 만큼 실력도 없고 경력도 짧은 그녀를 실력과 경력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그녀의 반격이 여기 니치카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 빼앗긴 루카의 고뇌와 분노 그리고 다시 빼앗기 위한 반격의 시작점이 되며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이전 루카가 츠바사를 중화하는 이유와 함께 니치카의 윙그에서 언급되었던 캐릭터 야쿠모 나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루카가 미코토만으로 츠바사를 중화하기에는 두 사람의 활동식이나 윙그에서 보여준 이야기 감사실 때 보여준 둘 사이의 트러블을 보았을 때 미코토만으로는 츠바사를 중화할 이유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야쿠모 나미라는 존재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도 했었죠 왜냐하면 나미는 아마이의 강조적인 프로듀싱으로 인해 꿈을 펼칠 기회를 잃어버렸으니까요 루카 해석 때 나미는 루카의 가족일 것이라고 축적했는데 이번 어머니의 등장으로 루카의 어머니가 나미가 아닐까라는 축적이 강해졌습니다 아마이의 최대 실수가 나미인데 루카가 아마이를 중화하려면 나미라는 연결점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니치카처럼 과거작을 본 팬으로 남기에는 애매한 만큼 근처의 인물이어야지만 이 중화가 성사가 되는데 때마침 등장은 루카의 어머니와 아마이 앞에서 강조된 나폴리탄 루카의 어머니가 루카에게 주고 맛있게 만들어준 음식인 만큼 가장 연결점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루카가 어머니에게 공주님이다 라는 말과 다시 도쿄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역시 나미 즉 어머니는 아이돌이었던 만큼 모두에게 공주님 같은 존재이며 동시에 루카가 아이돌을 계속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할 테니까요 모든 것을 잃은 그녀가 계속해서 아이돌을 해야 했다면 역시 눈앞에 있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자신이 이루고 싶다라는 그 꿈 하나로 계속 이어나갈 동기로 충분하니까요 여기까지 나미와 루카의 어머니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만약 이 추측이 확정이며 이후 루카와 니치카에 대한 시선과 이야기가 참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뭐 어디까지나 내피셜이고 이 추측이 이어지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점과 맞지 않는 점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모노럴 다이얼로그스에 대한 이 해석 전부 끝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